안녕하세요 5월 6일 심마니투망 입니다 지금 화진포 해변 오늘 비도 오고 파도도 녹고 해서 지금 파도 소리 들으러 나와봤는데 아 투망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아침에 잠깐 바닷가 나와봤습니다 근데 상황이 투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상 문제도 좀 있고 이 파도가 오시는거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파도 오시는거 보이죠 투망은 조금 힘들것 같은데 요 해변 앞쪽에서 지금 요 기수지역 뚫본한 곳입니다 기수 뚫본한 곳인데 앞쪽에서 치면 될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 투망이 안착이 제대로 안될것 같은데 제가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잡힐지 안잡힐지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하지만 물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쪽에서 어 지금 될것 같은데 하필이면 지금 맛바람입니다 맛바람이라서 장타는 좀 힘들것 같고 고기들이 갓쪽으로 붙었으면 투망이 될것 같네요 보니깐 예 상황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상 실만의 투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